방범정지야. 하긴 이런 가정스러운 새끼가 설렁 설렁 문 열어줄리가 없지. 그래. 됐어. 야 하나만 풀어보자 이 개 같은 새끼야.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 다 죽인 거냐. 넌 지금 그게 궁금해? 지옥에서 물 알게 가든. 지옥에서 물 알게 가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떻게 알았죠? 강구 주고 알아낸 거야? 안 그래도 초대하려 그랬어. 여긴 이상 없어. 그쪽은 어때? 여기도 이상 없습니다. 이상하네요. 분명히 못하고 차는 있는데. 우리랑 같이 놀자는 거야. 분명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. 역시 우리가 들어온 거 알고 있는 거야 지금. 지원 요청하겠습니다. 팀장님 핸드폰이 안 돼요. 무존도 꽂혔어. 여기 어딘가에 전작 방해 장치가 있는 거야. 확인해봐. 문이 잠겼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야. 분명히 2층 어디였는데 팀장님. 설계돼서 봤던 지하실로 가는 분이 없어요. 지하실라고? 저쪽. 제주도 더 놀라거나. 위치했냐. 팀장님. 소리가 이상해요. 저쪽이야. 여기야,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엄호해. 수남사장. 수남사. 수남사님. 판타지 마담 장기화예요. 계속 이 상태로 방지됐던 것 같아요. 영화 비명소리 녹음한 거고요. 소리의 징복이 어쩐지 볼륨 때문이었어요. 이 새끼 얼굴을 가지고 계속 전화치고 있어. 자, 이제 주인공들을 불러볼까? 노 팀장님. 노 팀장님. 그 소리예요. 캡틀면 소리. 못해갑니다. 어디서 들려? 아까보다 더 미치예요. 지하 같아요. 대식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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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